거긴 너로 Fancy You 아무나 원하지 않아 Hey, oh, I need you What? Fancy 어떻게 멈추지? 왜 이렇게 멈추지? 왜 이렇게 멈추지? 왜 이렇게 멈추지? 오늘 Fancy 뮤직비디오 촬영하러 왔어요 저는 스윗 다음에 두 번째 촬영하러 왔어요 저는 이거... 뭐야, 이거 이름 보죠? 그대? 그대를 사는데 이게 거꾸로 이렇게 그대를 사요 그리고 이렇게 뮤직비디오 나오면 고꾸로 이렇게 들을 때 오오오오오오오 촬영하는 게 아니라, 놀러 가는 거 하하하하 언제까지 찍고 좋지? 저의 화려한 거 같아요 하하하하 지금도 난 겁나지 않아 더 세게 꼭 잡아 냉방해 더 위험할 거야 더 위험할 거야 베이베 달콤한 이번에는 재밌어요. 그 티티 때 킹카메리 같은 거 해가지고 그때는 무서웠는데 이런 거는 재밌는 것 같아요. 조금 안 돼요. 입이 어릴 수 없어. 입 안 하세요. 준비됐나? 바로 갈게요. 감사합니다. TWICE TV 저는 이제 개인 촬영을 마쳤습니다. 저는 안무 촬영을 하는 게 좀 기대가 됩니다. Fancy 혼자 키만 좀 더 올리면 될까요? 둘 다 둘 다 그거 나의 시간을 더 올려둬. Fancy 쇼 첫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셋 둘 둘 셋 이게 힘들다. 포인트 안무는 이거 I love you라는 뜻이래요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Fancy U 이거랑 Fancy U 안무의 시작이 되게 지금까지 보다 더 컬군무 좀 예쁜 안무가 많으니까 많이 많이 그런 것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이 저 콜라 코덱이 있어? 할 수 있을 거예요? o 이상하게 말anti 아 제가 잘했어 아니야 뭐야? 아까 저 콜라 콜라 빨리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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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세게 꼭 잡아 뱅뱅뱅 난 좀 위험할 거야 또 위험할 거야 baby 달콤한 참 심하다 진짜 랩 먹었는데 여기가 아 근데 너무 어떡하지? 가는 장면 또 한 번 해봐라 내가 어디서 멈춰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너무 멀면 타고 앞으로 나오면 돼 근데 그런 여유가 없어요 여기가 지금 아 이거 가는데 뒤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지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맞추는 게 너무 어렵긴 해요 지금 웃기는데 대형이 뭔가 많아가지고 아 이거 봐봐 아 이거 봐봐 언니가 손 내봐 내가 이렇게 저 오 응 이렇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왕 오 와 오 으 오 오 제대 такие 아! 램천 잘 찍어? 아! 안돼요! 나 되게 웃기고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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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으 오... 오... 오후음 음... 아 한èn 모르는 아 아 xton 진짜? 진짜? 안녕하십니까?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 가다가 웃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견절해서 견절 수갑도 할 수 있고 나무가 약간 아쉽네요 나는 잘 다녀오고 반복으로 해서 일단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저희가 먹어볼까요? 네, 그럴까요? 너무 굉장히 다 예쁘다. 근데, 그렇죠? 그러니까 달면서 달기 좀 함께 뭔가 먹으니까 풍요리 달 것 같고 약간, 약간, 약간 단면? 달면서 약간, 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 뭔가 좀 풍요리 맞더라구요. 네네, 맞아요. 맞고 나는 거.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가 말해서 일어나서 여자친구가 1위일 때. 1위에 진짜. 그래서 딱 여자친구랑 이제 레스토랑에 갔는데 이렇게 딱 열어줄게요. 지금 반응을 한번 볼게요. 진짜? 응, 열어봐. 하나, 둘, 셋. 뽕! 아, 쑥쑥쑥쑥. 오, 쑥쑥쑥. 오, 쑥쑥쑥. 근데 귀여운 반응은 어메이지한 반응을 볼 수 있다고요. 일단은 여자친구만을 봤는데 이렇게 해서 다행히 해줬습니다. 엉나는 사연. 사연? 네, 엉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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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이에요? 네.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, 이게. 저도 모르겠어요. 전해드릴 거 같습니다. 네, 고, 요. 오, 오케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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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,яв superstars. deixeek Dynasty 이렇게 오일 블랙으로 다 같이 입는 것 시사식 빼고는 없었으니까 새로운 느낌도 입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 저 사실 히메컷 했는데 알고 계셨어요? 이걸 좀 내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조금 이렇게 했는데 좀 더 내릴 걸 그랬나 생각도 들고 이러다 큰일 낼 것 같은데 뱅뱅 머리가 홀린 듯한 시대 어쩌면 좋아 이게 맞는 건지 몰라 아 저는 사실 룰라코스타를 아예 못 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진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어서 잘 탈 수 있는 사람처럼 타봤습니다 진짜? 자 뒤에 했다 여기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네? 네 가볼게요 고맙습니다 자 카메라 왔습니다 레디 액션 이거 일단 타고 술 들어가서 타봤는데 잘했을 수 있어요 잘했을 수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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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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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